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경주가 영하 4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워지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수요일 잠시 주춤하다가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하늘은 파랗게 탁 트였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었는데요. 바람은 점차 잦아지겠지만 기온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경북 동해안 지역 모두 영하권의 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날씨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 떨어진 기온은 수요일이 되면 다시 오르겠고요. 목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다시 영하 2도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포항이 영하 1도, 경주 영하 4도고요. 낮 기온은 포항이 8도, 경주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오늘 밤까지 눈이 오다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영하 1도, 독도 0도.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3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는 오전에 최고 6m까지의 물결이 일다가 오후가 되면 4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도 오전에는 최고 6m, 오후에는 4m로 바다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는 목요일이 되면 비나 눈으로 바뀌어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금요일에 또 한 차례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